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 토지전문가가 추천드리고 싶은 땅 탑5안에 드는 곳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부자도시 선정에도 무려 5위를 했던 만큼이나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곳인데요. 바로 아산시입니다. 현재 탕정신도시 쪽으로 많은 인프라가 개발되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도시입니다. 북쪽 인주면으로는 현대 삼성 다양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단지가 대거 들어서 있습니다. 삼성에서 4.1조의 투자로 인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첨단 전략사업 특허단지로 지정되어 디스플레이 쪽으로 많은 산업 메카다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여의도 면접과 비교한다면 약 3배 정도의 큰 크기를 이룰 만큼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고임금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몰릴 텐데 주거지 또한 지금보다 더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주면으로 인주도시 개발 지역이 생겨나 산업단지 주변으로 주거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산 인주공단의 현대자동차 입주 등에 대한 개발에 따른 배후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구 6만 명 정도의 배후주거단지 개발을 계획한다 했습니다. 이곳에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아산호 인근 관광지를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주거단지 개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보육은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주도시 개발 지역과 엄청나게 가까이에 있으며 배후단지로도 충분히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진에서 천안까지를 잇는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현재 아산에서 천안까지의 고속도로는 23년 9월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2030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되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북고속도로를 연결하게 되어 기존 노선의 혼잡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도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산은 삼성과 현대 대기업들이 포함된 글로벌 산업단지입니다. 교통적으로도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바로 철도가 잘 구축이 안되어 있었는데요. 24년 올해 하반기에 인주역이 이곳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서해선복선전철로 홍성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아산 인주역에 바로 KTX까지 연결이 되어 이를 통한다면 서울 수도권까지 단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부족했던 철도 개발까지 완공된다면 아산시의 가치는 현재보다 더욱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투자하셔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아산시가 국제무역항 건설을 계획하였다고 기사 발표했습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 권역인 평택항과 당진항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아산만을 항구로 개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해 개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은 글로벌 대기업이 있는 산업단지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산항이 개발된다면 더욱이 지역발전에 도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주거단지가 더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 보육은 물건지는 인주역과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개발어제들을 살펴본다면 더욱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더욱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아산시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인주면 토지였습니다. 이곳을 평당 80만원대 이하로 가져왔습니다. 시세가 80만원에서 90만원대로 주변에서 가장 세게 가지고 온 매물입니다. 역세권의 투자조건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입니다. 빠르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